너를 위해 해줄 것이 하나 없어서 보낼 수밖에 없었고 네가 없이 사는 법을 알지 못해서 순간순간을 울었다 후회로 가득한 한숨자락이 심한 바람처럼 가슴 지는 날 그 언젠가 우리 만날 수 있을까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그리 좋던 예전처럼 그랬던처럼 되돌아갈 수 있을까 다시 우리가 만나면 무엇을 해야만 할까 서로를 거래 안고서 하염없이 놀라 그녀는 놀라 그녀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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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녀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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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녀는 그녀는 우리 만날 수 있을까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그 좋던 예전처럼 그 이딴처럼 되돌아갈 수 있을까 다시 우리가 만나면 무엇을 해야 할까 서로 구매하고서 하염없이 는 말만 그녀던 나 그리운 마음이 섬기 흐름없어 너에게 닿을 때 우리 만날 수 있을까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그 좋던 예전처럼 그 이딴처럼 되돌아갈 수 있을까 다시 우리가 만나면 무엇을 해야 할까 서로를 구매하고서 하염없이 는 말만 그니kę의 사랑을 가는 훈련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